자 이제 책으로 어디에 오냐면 516페이지 올까요 516페이지 547조 조문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거기 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해지를 빼고 해제만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되어있죠 해제의 불가분성 자 그럼 이제 칩판을 볼까요 해제는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 1항이 행사상의 불가분성이고 2항이 소멸상의 불가분성인 겁니다 먼저 1항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때에는 찾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칩판까지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칩판을 잘 보고 그리고 내용을 교환에다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하고 을이 건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갑하고 을이 건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은 이름은 뭐죠? 매도인 병의 이름은 뭐죠? 매수인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갑하고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 그러면 여긴 해제권자가 두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지분이 1분의 1이고 의뢰 지분이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만 해제를 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의뢰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만 해제를 하면 된다? 다 해야 된다 다 갑의 지분이 4분의 3이고 의뢰 지분이 4분의 1이에요 갑만 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갑의 지분이 90%고 의뢰 지분이 10%예요 갑만 해제를 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갑의 지분이 99%고 의뢰 지분이 1%예요 갑만 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이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문을 읽어봤으니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나중에 지분이 나면 항상 과반수 지분권자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갑도 해제를 하고 을도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환에다가 요위다 씁시다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해제권의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부터 다시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으로부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제권자 모두가 다 의인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동시에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하고 을 쪽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병이라는 사람이 교부해 줬는데 을은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두 사람 중에서 누구만 채무를 이행하고 간만 채무를 이행하고 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 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번에 누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두 사람 중에서 채무를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를 불행한 사람은 을이죠 그 밑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채무를 불행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만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되느냐 아니면 갑하고 을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을에게만 하면 된다?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다 해제권 행사는 이렇게 전원에 대하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다 쓸까요? 전원에 대하여 즉 전원으로부터는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에 대하여는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 조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한 조문 그래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조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대신 전원으로부터는 언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요 뭐가 여러 사람일 때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전원에 대하여는 언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항 갑시다 2항 찾았어요? 자 547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2항 읽어보죠 시작 자 거기는 소멸 소멸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요 자 그럼 이건 내용이 뭐냐면 갑하고 을 두 사람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하고 을 두 사람이 해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갑의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해제권을 포기했다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그래서 갑이 해제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같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멸 소멸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같이 모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해제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랬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해제권의 행사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죠? 첫 번째, 이 위에다가 행사상의 불가분성을 쓸까요? 행사상의 불가분성 행사에 있어서 나눌 수 없다 행사상의 불가분성 자 그리고 이쪽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하니까 이건 소멸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 결국 뭐도 나눌 수 없고 뭐도 나눌 수 없어요 행사도 나눌 수 없고 소멸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제,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 대신 이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규정은 얘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잘 정리해둡니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래서 당사다가 다르게 특혁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아까 해제의 종류 두 가지 있다리죠 무슨 해제, 무슨 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다만 해제할 거냐 말 거냐는 의무이다, 자유이다 자유 그 다음에 해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건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 도달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불가분성이라고 해서 행사도 나눌 수 없고 소멸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제의 효과 쪽에 갑시다 해제의 효과 이건 밑에 책으로는 똑같아요 계속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해제의 효과는 설명을 다 듣고 교환에다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해제의 파트는 제일 중요합니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뇌수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먼저 날짜를 보면 1월 1일 날 계약금 천만 원 주기로 정했고 그 다음 1월 10일에 중도금 6천만 원 주기로 정했고 1월 20일에 잔금 3천만 원 주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일단 매매대금 얼마예요? 1억 매매대금 1억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월 1일에 계약금 천만 원을 갑에게 준 겁니다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0일에 중도금 6천만 원을 준 겁니다 총 매매대금 1억 원 중에서 얼마를 주고 7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 날짜 며칠이죠? 1월 20일이고 잔금 얼마 주는 거예요? 3천 내가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자기 돈으로 줬는데 잔금은 3천만 원이 없길래 갑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네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잔금을 치르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단 된 겁니다 잔금 날짜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20일 그런데 1월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왜 해제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니까? 일시적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해제의 종류가 두 가지 있더랬죠? 당사자가 사유를 정해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건 뭐죠? 약정해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건 법정해제 이건 약정해제예요, 법정해제예요 이거 잔금제 때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니까 무슨 해제가 되는 거죠? 법정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유형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이행지체, 이행불농, 불안전 이행 이 중에 이건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농이에요, 불안전 이행이에요 지금 총 매매대금이 1억 원인데 7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안 준 거죠 그럼 이건 이행지체다, 불안전 이행이다 불안전 이행을 하면 안 돼요 불안전 이행은 예를 들어서 한 날짜에 1억 원의 돈을 다 줘야 되는데 7천만 원만 주고 3천만 원 안 줬다 그러면 불안전 이행이 돼요 여기는 계약금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각각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각각 다 이행을 한 거고 이건 1월 20일에 잔금 3천만 원을 통째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지체 그런데 아까 이행지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가 뭐 있다 그랬죠? 보통의 이행지체하고 정기행의 이행지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행지체는 일단 뭘 하고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이행지체인 거죠 따라서 각각 계약을 해제할 때 곧바로 하는 건 안 되고 일단 뭘 하고? 최고해야 되죠 잔금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뭘 하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도록 3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비루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던 내용은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게 돼요 해제하는 때부터 효력 상실하게 돼요 처음부터죠? 그리고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거니까 계약에 기초해서 서로서로 상대방한테 받은 거 둘러줘야 되죠 둘러주는 반환지는 뭐죠? 이게 무슨 의무? 원상회복의 의무 교환해야 됐을까요? 무선 의무? 원상회복의 의무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원상회복의 의무 그럼 이때 원상회복의 뜻이 뭐죠?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다? 원상회복의 의무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울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죠 왜냐하면 값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받은 돈이 얼마죠? 7천만원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 되돌려 있는 거예요 값은 7천만원 받은 거 을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의무라고 표현한다? 원상회복의 의무 그 다음에 울도 수익권 취득했으니까 수익권 취득한 거 가볍게 되돌려줘야 되죠 이것도 무슨 의무? 원상회복의 의무 원래의 상태로 다 그대로 되돌려주는 걸 원상회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의무하고 의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는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렇게 서로서로 동시에 몇 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때 값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받은 돈이 얼마죠? 7천만원 되죠 이때 중도금 6천만원 당했는데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계약금 쪽으로 받은 돈은 얼마죠? 천만원이죠 그럼 이때 중도금 6천만원 돌려주는 게 맞는데 계약금 천만원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 지금 을이 장금지급하지 않은 거죠 장금지급하지 않아서 값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이때 을에게 받은 이 계약금 천만원을 값이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만 돌려줄 수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갑이 계약금을 몰치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은 거예요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갑이 계약금을 몰치한다고 특약을 맺은 건 계약금을 몰어하기라는 특약이다 위약금 위약이라는 게 뭐죠? 위약? 이건 계약 위반의 준말입니다 계약 위반 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걸 이걸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무엇을 맺었을 때 특약을 맺었을 때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갑이 계약금 천만원을 먹을 수 있지만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는 특약이 없을 때는 이 계약금도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 왜 돌려줘야 된다고요? 무슨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그대로 다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때 계약금 쪽으로 받은 돈도 위약금으로 하기로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얼마 돌려줘야 돼요? 7천만원 돌려줘야 되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때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아니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왜 이자를 가산해야 될까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칠판에 있어요 원상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원상회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원상회복이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갑 네가 7천만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놔라 이게 원상회복인 겁니다 7천만원은 원래 누구의 돈이었죠? 을의 돈이었죠 그러니까 갑 네가 7천만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놔라 이게 원상회복이니까 7천만원은 원래 을이 가지고 있었고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어요 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7천만원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진짜로 이자를 받았나 안 받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7천만원을 받기 이자를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원상회복이고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실패인데 이게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금도 미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1천만원도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계약금 쪽으로 돈을 받은 게 몇 일이죠? 1월 1일 그럼 이때 1천만원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할 때 1월 1일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 돼요 1월 2일부터 하면 돼요 1월 1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계약금 받은 돈이 1월 1일이니까 계약금 받기 이자를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1월 1일날 돈을 줬고 1월 1일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의뢰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 계산할 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의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7천만원에다가 이자까지 얹어서 의뢰에 되돌려 주는 거니까 갑이 불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의뢰에 줬던 건물 수입권 그냥 되돌려 받는 거고 원래 건물 집권 그냥 되돌려 받는 거고 7천만원에다가 이자까지 얹어서 되돌려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제한 사람이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절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의뢰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 수입권 넘겨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의뢰에 채임을 이용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못하는 손해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의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약정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해제 법정해제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무선해제 뿐이다 법정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야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원한 건 설명드릴 때 계속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닌가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뭘 쓰자고 하면 또 써요 신기하죠? 하다가 쓸 시간이 되면 또 써 쓰고 난다 하면 또 예, 맞습니다 다시 이거 드리면 안 돼요? 해제의 경우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무슨 해제만 그렇다? 법정해제 그러면 약정해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법정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법정해제가 아니므로 다시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무슨 해제만 그렇다? 법정해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맞는데 이때 손해는 신뢰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행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신뢰에게 손해 그런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행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제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논점은 뭐냐면 이때 을의 채무 불행을 원인으로 갑의 계약을 해제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소유권이 당연히 갑에게 되돌아오느냐 아니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면 소유권의 갑에게 되돌아오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됐고 을이 채무를 불행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일단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채무를 불행했다고 해도 갑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그냥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을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당연히 갑에게 되돌아오느냐 아니면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거나 그 다음 을 앞으로도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면 소유권이 가득히 복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견해도 있고 말소 등기를 해야 복귀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다수설의 태도가 중요해요? 소수설의 태도가 중요해요?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라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당연 복귀 이때 당연 복귀 위에다가 꼭 써놓기 바랍니다 당연히 복귀한다 그 말은 뭐 할 필요도 없이 말소 등기 X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당연 복귀를 쓰시고 말소 등기 X 말소 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이 가득해 당연히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계약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가득해 복귀한다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계약의 해제가 물건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만 해제하면 의뢰계 넘어가던 소유권이 가득해 되돌아오죠 그럼 이건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계약 해제가 물건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니까 소유권이 가득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는 물건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물건 변동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유권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뢰계 넘어갔던 소유권이 가득해 되돌아올 땐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이 원소유적이 되돌아오는 이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다 등기 필요 없다 이러시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의 가득이 되돌아오는 건 맞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의 가득이 되돌아오는 건 맞는데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돼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계약만 해제하면 소유권의 가득이 되돌아오는 건 맞는데 여전히 누가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을이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금을 되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되는 걸 확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익관계를 맺으면 병의 이름은 뭐죠? 얘가 제3자 그럼 이때 을은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돼 있고 그 다음 권리처분에 관한 등기 관련 일체의 소유는 다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가 떨어졌으니까 을이 권리경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의 가득이 되돌아왔지만 을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돼 있고 현재 권리경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을은 병한테 목점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가 되느냐 그러면 소유권은 가득이 되돌아간다고 했고 병이라는 사람도 계약책으로 등기를 넘겨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3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꼭 쓰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다 물권자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 병이 보호를 받으려면 이 사람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됩니다 물권자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면 물권자다 채권자다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그럼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니까 채권자죠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를 한 거니까 갑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을 한 사람이고 우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니까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죠 이때는 병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대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권문은 뭐냐면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다? 물권자 이해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만 체결한 건 가지고는 안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주택임대차 같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한다? 물권자 값도 물권을 가지고 있고 병도 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인 경우에 한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의 약에 풀면 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봐야 됩니다 이미 나눠놨죠? 나눠놨죠? 그러니까 선인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선의 약에 풀면 하고 보호된다 팍 찍으시면 안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해관계를 맺었냐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채무불행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겁니다 이때는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 약에 풀면 하고 다 보호됩니다 이때 말하는 선인은 몰랐다는 말이죠 뭘로 몰랐다는 거죠? 뭘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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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행 사실 채무불행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든 채무불행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든 이때는 병이라는 사람이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해제 전에 그러니까 을의 채무불행을 원인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채무불행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든 알고 계약을 했든 등기로 먼저 격려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해제 후 말소 등의 전인데 여기 볼까요? 첫 번째 해제를 하면 아까 봤듯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되돌아가죠? 갑에게 되돌아가죠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여전히 을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병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때 해제도 하고 만약에 말소 등기도 다 해버렸다 말소 등까지 다 해버렸다 그러면 을의 소유권 등기가 주말이라고 해서 줄이 찍찍 다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까지 다 해버리면 더 이상 병이라는 사람을 보호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긴 했지만 아직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병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다 보호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선의만 보호해 줍니다 이때만은 선의는 몰랐다는 거죠 무엇을 모르고 계약을 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채무 불행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해제 사실 해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병은 보호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이 제3자 보호 내용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다시 계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는 일단 첫 번째 이거 해제 전이면 선의약이 불만하고 보호된다 두 번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선의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말로 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어요 해제 전이면 선의약이 불만하고 보호된다 두 번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선의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제에 관한 내용이 끝났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인 문제인데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affiliti 천천히 풀어보세요 한가ıyorsun 한글자막 제공 및 중eliness 한번 cringe 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제권의 행사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한다. 이게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니까. 얘는 O의 X. 맞죠? 니은번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 일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자의 해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소멸로 끝나야 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 디귿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중요한 단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생각에 대한 채권. 채권. 계약상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니까 채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물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아까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3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물건자. 물건 취득한 사람일 때 보호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채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O. 그 다음 리일번.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선해제 안한다. 법정해제 안한다는 겁니다.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니은. 다시 리일번 중요합니다. 해제의 경우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무선해제 안한다. 법정해제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법정해제고 그때에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판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먼저 매매계약 공부했죠. 제일 먼저 매매계약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공부했네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얘네들은 다 계약이 공통점이죠. 매매도 계약, 교환도 계약, 임대차도 계약. 다만 얘네들은 유상, 쌍무, 낙성, 부류식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때 계약은 뜻이 뭐예요? 계약의 뜻. 계약은 두 개의 의인사피식 서로 뭐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공통점이니까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계약의 의, 계약의 종류 이런 거 본 거죠? 지난번에 전형계약의 종류 몇 가지 했다고 했죠? 열다섯 가지. 열다섯 가지 뭐 있죠? 중역, 매매, 교환, 대차 세 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하는 게 세 개 세 개 있죠? 고용, 도구, 여행 뒤에 세 개. 현상광고, 위임, 임치, 기타계약 세 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게 총 몇 가지였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의 합지. 두 번째가 책본해주니까 이름 쓴 거. 걔는 뭐예요?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 있었죠. 세 가지.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세 가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먼저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를 비웠죠.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가 그게 무엇이죠? 동시 이행의 항명권과 위험부다. 그러면 동시 항명권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 갖춰야 한다 그랬는데 뭐죠? 쌍무계약이 해야 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정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마음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지율권 세 가지가 쌍무계약일 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분륜이 됐을 때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했죠.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거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걸로 두 개 공부한 겁니다. 해제, 해지. 아까 해제는 뜻이 뭐였죠? 해제. 완전 유연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고 해지는 완전 유연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해제, 해제는 얘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단독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계약이라는 것도 배웠고 단독행위도 배운 겁니다. 이때 얘네들을 통틀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행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공통점이 법률행이니까 상권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법률행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합시다. 기본서 45페이지에 봅시다. 기본서 45페이지에 상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쭉 상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기본서 45페이지 펴놓고 법정을 펴시면 안 되죠. 기본서 45페이지 고기를 펴놓고 칠판을 좀 봅시다. 얘는 이미 중간중간에 다 공부하고 온 걸 제가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니까 안 나가셔도 돼요. 안 나가셔도 돼요. 갔다 오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럼 법률행위는 잘 보세요. 다 한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유증한 겁니다. 유증. 유증 아세요? 유증.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유증인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유증을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유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은 뭘까요? 유증을 한 사람이니까 유증자. 을의 이름은 뭐죠? 수증자가 아니에요. 수유자. 그거 나와 있잖아요. 교안에 나와 있잖아요. 수증자는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유증받은 사람은 수유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유증은 단독형이고 증인은 계약이에요. 성질이 좀 달라서 을의 이름도 다른 겁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수증자. 유증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유증의 경우에도 다른 게 없고 갑이 을에게 유증하겠다는 의인서를 표시하고 그 다음 이 유증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이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매매계약. 지난번에 매매계약을 봤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청약의 의인사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은 뭐예요?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이? 얘가 청약자죠. 을의 이름은 뭐죠? 상대방. 그 다음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승낙의 의인서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승낙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은 뭐예요? 얘는 승낙자. 갑의 이름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은 다른 게 없고 그냥 청약의 의인사 표시를 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게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엔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단체 규칙을 정해야 되죠. 이게 정관이라는 겁니다. 단체 규칙을 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정하는 걸 정관을 작성한다고 말하는데 이때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관을 작성할 때 세 사람이 다 의사를 표시하고 민법상의 법인이 또 비영리 법인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것도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하나 성립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유증하는 행위,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세 번째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뭐죠? 그게 의사표시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러오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그게 법미랭이에요. 다시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러오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다. 그게 법미랭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이런 성질, 여자랑 이런 성질이 좀 다르죠. 다른데 공통점이 있긴 있죠. 공통점. 그 공통점을 통틀어, 묶어서 말하려고 사람이라는 단어 만들어내듯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유증이라는 행위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행위고, 두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하고 을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다 의사표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뜻 읽어봅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법률 행위의 뜻이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률 요건 밑에다 써볼까요? 법률 요건 밑에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의 뜻이 뭐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법률 행위는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지난번에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 승낙의 의사표시도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표시 밑에다가 법률 사실을 쓰면 되겠네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둘을 일단 헷갈리지 않게 정리합니다. 의사표시는 그냥 법률 사실이고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된 건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는 그래서 무슨 요건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실패에 합시다. 법률 행위는 뜻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세 개를 질문 드릴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의 X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의 X예요. O. 두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죠. 세 번째로 보시면 회사를 설립하는 법률 행위는 정관 작성하는 게 의사표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무관장의 허가 받아야 되고 설립된 게 있어야 되죠. 따라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O의 X예요. X. 세 번째. 의사표시 만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 만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O죠. 그럼 이때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딴 게 없죠. 매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리학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죠. 첫 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할 때. 그래서 강의 다시 들으면서 내용을 다시 잘 정리를 해봐요. 유증이라는 건 일단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의 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대로 있죠. 얘는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법의 정한 방식까지 꼭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얘는 의사표시 이외에 방식이라는 별도의 법률 사실이 또 있어야 되는 경우라 첫 번째는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세 개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칠 바 안 와서 법률 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법률 행위 종료를 할 텐데 쉬는 시간에 법률 행위 종료해서요. 채권 행위, 물권 행위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책으로 46페이지에 오시면 법률 행위 종료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에 별표를 하고요. 별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오면 48페이지에 보면 거기 채권 행위, 물권 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쭉 내려가시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에서 내용 나와 있는 거 맨 밑에 박스 자 그걸 쉬는 시간에 꼭 읽어두기 바랍니다.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개념 제가 박스에다가 설명을 해둔 내용인데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 행위 종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